하하하 공장도 또 뭐하나 보고 또 뭐하나 보고 그것도 보안할라 어? 뭐 솔? 바깥으로 날아가 세지마라고 그러는거지 그거 해야되지? 해야되요 원래? 그거 없어 그럼 기어야되지 그러니까 이제 중고 콤바인 제거 다 됐습니다 이제 아이고 살 때는 돌려 끼웠고 한 제 기준으로 한 2년을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모헤어라카네 이게 요게 오조에는 없어요 요거 요거 설치했습니다 요런거 하나가 뭐 나락 한톨이라도 허시를 줄여주죠 대동콤바인 예 이게 천시간 넘었는데 예 천시간 넘었는데 이런거 사면 조지입니다 조지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예 붓값이 한 350정도 이래저래 뭐 더 갔는데 350 더 갔나? 맞네 그 정도 더 갔나 300정도 더 갔나 300정도 더 갔나 300 예 예 집사람이 있었으면 또 거짓말하네 이제 또 그럴거 같은데 예 하여튼간 뭐 많이 들어갔어요 공임은 안 들어갔죠 예 공임은 안 들어가고 일단은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우선 뭐 제꺼 쓰는데 예 이제 지장 없을 정도로 수리했습니다 예 날아기 훨씬 더 세겠죠 날아기 훨씬 더 세겠죠 밖에 없음 주어진 exhort 눈 제 날아이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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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